부적절한 남녀관계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20여 명에 이르는데 대부분은 이들과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이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녀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여성이 먼저 업소를 나섭니다. 이후 방에 혼자 남게 된 남성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에 400만 원을 갈취당했습니다. 부적절한 남녀 만남을 알선하고 이를 이용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학교 선후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었습니다. 일당들은 친분을 이용해 이들에게 접근해 남녀 만남을 추선한 뒤 몰래 마약을 먹이기도 하고 정신이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숙박업소로 끌고 가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빌미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8명. 피해액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고 평소에 여유 또는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다 미리 피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친밀함을 보였고. 경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20대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